안녕하세요 석송 입니다 파워 디렉터에서 자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은 경치를 브루나이에 가서 경치를 촬영한 것인데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파워 디렉터에서 제공하는 음악을 불러오는 방법과 그러한 음악이 유튜브에 올렸을 때 제작권 이완 여부를 제작권 이완 여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현재 이런 음악이 지금 이런 화면이 있는데 음악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음악을 가져올 때는 이걸 터치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 그 다음에 음악은 이거죠 이걸 터치하는 거죠 자 이걸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쭉 있는 이것은 제가 이 스마트폰에 올려놓은 그런 음악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음악이 아닌 파워 디렉터 자체에서 제공하는 음악은 여기입니다 음악 및 사운드 클립 이런 이것을 터치해야 됩니다 파워 디렉터에서 제공하는 음악을 터치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팝, 코미디, 재즈, 월드, 락, 오케스트라, 일렉트로닉, 컨트리, 클래식, 피에노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이 오케스트라에 가서 오케스트라에 가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걸 가져오는 방법은 터치하면 이렇게 가져올 것을 터치하면 여기에 이렇게 다운로드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건 다운로드 안한 겁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X에서 변하면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때는 다운로드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화살표로 클릭하면 플레이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파워트립이라는 이 음악을 이미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운 했어요 잠시 플레이 해 볼게요 아주 박진감 있는 음악입니다 자 이런 음악인데 이 음악을 하단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때는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가져와서 제가 여기 위에 플레이를 눌러서 플레이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음악인데 끝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끝까지 마쳤는데 자 출력을 하겠습니다 출력은 이거죠 자 이걸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디오 제작을 눌러서 여기서 FHD 1080p로 하고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튜브에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작을 터치했습니다 자 제작이 다 완료된 후에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이와 같이 올렸습니다 오케스트라 파워트립이라고 올렸죠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은 제작권 보호 콘텐츠 포함으로써 제작권이 이반되고 있습니다 이반되고 있습니다 이반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제작권 보호 콘텐츠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제목이 오케스트라 파워트립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작권 보호 콘텐츠 포함 이것을 터치를 해볼게요 이 부분을요 이걸 터치해 보면은 터치해 보면은 자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업무는 0초에서 2분 30초까지 일치한다 그 다음에 신고자는 누구고 정책은 누군데 저작권 소유자가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시청 제한은 없다 근데 마음대로 시청은 할 수 있지만은 수익은 신고자가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전제조건의 답을 동의하면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곡이 다시 말하면은 모바일 유튜브 모바일 파워 디렉터에서 제공하는 그런 음악이 유튜브에 올리면은 제작권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작권 위반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제가 몇 번 올려보니까 제작권 위반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모바일 파워 디렉터에서 제공하는 음악이 상당히 괜찮은 음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제작권 위반이 되니까 그걸 가구하고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작권 위반을 피하려면은 파워 디렉터에서 제공하는 음악을 비행어마로 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파워 디렉터에서 제공하는 음악을 이용하는 방법과 다음에 그것이 유튜브 제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